안녕하세요 치치 마린블루 여러분 오늘은 닥터 헤디슨 히알루론산 수분 토너를 소개합니다 딱 봐도 수분수분하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피부 트러블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치치 마린블루 여러분 오늘은 닥터 헤디슨의 히알루론산 수분 토너를 소개합니다 여름이라서 밖에 나가면 너무 덥잖아요 특히 지금 열대야도 있고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집중 케어 히알루론산 콤플렉스로 수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닥터 헤디슨 추천 추천 닥터 헤디슨 히알루론산 수분 토너는 피부 컨디셔닝 케어 뿐만 아니라 이게 베이스로 들콩스로 사용해서 피부 컨디셔닝이 도움을 줍니다 히알루론산 시너지로 촉촉한 피부 케어 그래서 수분 보충 자기 전에 수분 발라줘야죠 그리고 부드러운 피부뼈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무화과 추출물 함유되고 피부에 영양과 생기를 부여합니다 무화과 추출물 그리고 닥터 헤디슨은 각질층 20층까지 조달하는 피부 보습 토너입니다 피부 각질층 20층 비타클로칸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시너지로 피부 케어 그리고 저작을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저작을 피부 저거저거 저작을 테스트 완료한 24시간 피부를 즉각 피부 보습 개선 피부 부후 각질 개선 피부 수분 영업 피부 당김 마이너스 피부 민감성 저작 테스트를 완료했으니까 피부의 민감성이 별로겠죠 그리고 이거 바르고 나서 각질이 피부 각질이 뜨질 않네요 첫 단계부터 촉촉한 수분을 원하시는 분 민감한 피부에도 좋은 토너 수분 토너를 쓰고 싶으신 분 수분과 진정이 필요하신 분 발라주면 짱입니다 입으로도 들어가네요 촉촉촉촉 닥터 헤디슨 히알루론 베트 아크로칸 히알루론산수분 토너 추천 압도헤디슨 수분 토너 추천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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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